손이 멀어서 안되는군요 카메라 어디갔어 카메라 메시지 카메라 이렇게 되면 당기고 이렇게 됐을 때 스위치를 올리려면 손이 적두개가 있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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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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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렵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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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스위치를 탄 데다 손이 잘 닿는 데다가 닿아야 안되겠구만 스위치를 탄 데다 손에 잘 닿는 데다가 음..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이제 상하로 흐르륵내는 됐고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집안이 고물덩어리가 되어 있구만 집안이 완전 고물덩어리가 되겠어 생겨 생겼네 뭐 언젠 고물덩어리 아니었나 뭐 아이고 얘를 어떻게든지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크로즈업 되고 다운되고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려볼까 으음 자 조금은 내가 들어갈려면 또 올려야되요 보드가 끝 끝 롤레가고 상대가 어렵구만 만들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